그런데 재경이가 저기, 저기 김지원 씨랑 많이 닮은 거고? 태양이 형은. 김지원, 김지원. 아, 지원 씨랑 그죠? 그 얘기 듣지? 식당 가면 김지원 씨인 줄 알고 서비스 주셨다니까. 그러니까 아니, 진짜 그런다니까. 서비스 받을 때 아, 저 아니에요라고는 얘기 안 하나봐요. 그냥 늘 미소로. 그냥 늘 미소로. 아, 일단 받고. 아, 주는 데 받아야지. 아니라고 하기도 또 조금. 그죠, 그죠, 그죠. 민망해하시니까. 은우 씨는 잠깐 보자. 은우 씨는 누구 닮았다는 얘기 좀. 저 요즘에 인조인간 18호. 오? 드래곤볼이요? 드래곤볼. 아, 진짜. 닮았다. 제일 닮았다, 제일 닮았다. 인조인간 18호 진짜 닮았어. 제일 닮았어. 드래곤볼 어떻게 끝났는지 나 몰라, 지금. 나 그거 끝까지 못 봤어요. 그게 완결이 됐어? 되게 가슴 아프게. 어? 완결이 됐어? 한 30년 전에 됐어. 30년 전에 됐어. 그냥 끝났어. 누나 이러면 되지. 포로리 몰라요, 포로리? 포로포로 포로리? 어, 포로리 닮은 것 같은데. 포로리 몰라요, 포로리? 포로포로 포로리? 어, 포로리 닮은 것 같은데. 갑자기 개인기를 해. 갑자기 개인기 한 거야? 아, 잠깐만 이거 둘이 짠 거 아니야? 꽁트야 뭐야? 둘이 미리 짠 거 아니야? 포로포로 포로로? 갑자기. 아, 민규로. 저 지석진 선배님은. 누구라고? 저 지석진 선배님은. 누구라고? 석진이요? 아, 지석진. 지진이 선배님. 지진이 선배님. 아, 석진이. 지진이 선배님. 지진이 선배님. 아, 석진이. 아, 석진이. 왜 그래. 야, 우리 민규야. 민규야. 한 번 했다. 어차피 더 아까. 깜짝 놀랐어. 야, 나 지석진 당해졌어. 뭔 소리야? 어, 그래서 어? 아, 지진이. 지진이 친구 닮았네. 지진이 선배님. 야, 나는 이 친구 출세를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는 거야. 할 수가 없네.